내 뒤쪽에 뭐 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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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쪽에 뭐 있데 i can let u do that DO THAT 으악 what the f**k 자 이번엔 해볼 게임은 I'm Scared라는 게임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거의 전설급에 해당되는 도트 인디 공포 게임 2번을 누르면 영어로 플레이하실 수 있네요. 이탈리아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체크해보래요. 뭔가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I'm really sorry. 아, 이 문장 또 나왔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forgive me. 와아! You have about to game. 아, 이거는 이거는 아기처럼 그냥 컨트롤 연습하기 위한 방이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대충 만들어놨네요. WASD를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고 어, 수구릴 수도 있네요. 이키를 통해서 pizzах할 수 있고 위험에 빠졌을 경우 달리실 수 있습니다. 쉬프트를 이용해서 무서워! 무서워! 벌써부터 무서워! 나 미칠 것 같애! 주처리얼인데 무서워! 오오오 Хf 흐흡 인터넷 바이 프레싱 그 E키 상호작용 하려면 E키 누르세요 뭐야 이분은 왜 열 열.. 잠겨있어 열쇠다 아 이 게임은 뒤돌아보는게 진짜 제일 무서워요 열쇠 유 유즈 투 오케이 문 열쇠 사용했고 쭈그려서 집어보라고 하네요 뭐야 왓 더 파악 아 제발 꽃을 누구한테 주라고 했는데 내가 문장을 제대로 못 읽었어 이제 꺾은 꽃을 누구에게 주라는데 아 아 여러분 진짜 저 못하겠어요 이거 아 진짜 못하겠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 이런 도트 게임에 정말 약하거든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아 여러분 아까 매뉴얼에 있던 얼굴 봤어요? 얼굴 얼굴 chair 오오옹 이게 메뉴야 now playing, begin 처음부터 플레이해보시길 AD를 통해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치이 이게 도전과제네요 도전과제 달성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now playing, begin 빙 띠에예예옹 이거는 아임스케얼드의 첫부분 아닙니까? 어? 어우 도전가자 나요 EXIT 예에 안 열림. 옷장이 열리겠죠? 안에 피가 있고 우린 이거 저번에 플레이 해봐서 알죠? 그럼 뒤쪽에 길이 생길 거예요. 으흠 별로 안 무서우니까 빨리 가야지.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무료 게임, 인디 무료 게임 플레이 했을 때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날이 오게 되다니. 왜 아는데 무섭지? 아 이게 약간 달라. 뭐야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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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어머 야 이거 내다보는 것도 도전 과제가 돼요. 우와. 뭐야? 뭐야! 브금! 브금! 아이 니이드 브금! 브금 내놔! 마다시 어서와요. 이 뒤쪽에 열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이제 열쇠가 노란색 똥같이 생기지 않고 진짜 열쇠처럼 생겼어요. 먹먹어. 쭈그리는 키가 생겨가지고. 아 왜 브금이 없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떼! 안녕, 화이트 페이스. 헬로우. 잘 가. 자아.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괜찮다. 다행이다. 발자국 속이 정교한거 봐서. 혹시 열리니? 헉! 열리네? 그럼 여기는? 안 열리네? 어어? 인디게임이랑은 다르게 여기가 열리네요? 열어봐야지, 다. 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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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절대 무서워서 일부러 내고 있는 브금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오늘 공포게임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흥이 겨워서 부르는 콧노래입니다. 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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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피가 묻어있고 푸압! Though 잠겨져있는 문 하나를 열면 돼요. 그 문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여기가 열릴 걸요? 안 열리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귀신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었네요 녹슨 키로 야 발자국 소리 봐 왓더 Ei 이건 알고있죠? 이 뭐야? 이게 뭐지? 심장? 뭐야 이게? 뭐야 왜 귀신 안나와? 야 이거 먹고 뒤돌아보면 원래 귀신 나오면서 게임 꺼져야 된다고 왜 안나오냐고!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블루스캐린! 꺼야돼? ESC를 누르면은 닫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게임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읽었을때 I'm Scared를 찾으라고 했죠? 자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여기에 I'm Scared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 I'm Scared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 여기에 Attention이라는 메모장이 있고 여기에 There is a way to turn an entity into data. It is whiteface라고 여기 밑에 써있어요. 이거를 다시 실행시키면은 게임 내용이 바뀌어있을 겁니다. 실행시켜보도록 하죠. Hello! Do you know my name? Whiteface Okay 자 도전과제 두개를 달성했습니다. 도전과제 달성할때마다 여기에도 같이 불이 들어오나봐요. 2011유제 그거 peut- jako는 Happy fascism 어떤 단계 되면 heroes 우와 주차장 발자국 소리봐 일단 이거 이렇게 빠르게 밟으시면 돼요 다가오는 소리 다 무시하고 야 이거 오오 감도 왜이래 이거 바로 뒤에 있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데요? 사라졌어! 사라졌어? 됐어 열렸어 바로 도망가시면 돼요 바이바이 그래도 한 번 플레이 해봤던 거라 그렇게 무섭진 않네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I love watching you 날 보는 게 즐겁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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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냐고 어어! 어? 게임이 꺼졌어! 이게 켜졌어요 이건 내가 플레이 했던 건데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다 나오네 어떻게 플레이 I'm Scared I'm Scared 플레이 I'm Scared 다음 편은 왜 없는데 왜 3편 없는데 How to play I'm Scared 3편까지 이루어져 있다면 왜 3편 없는데 뭔 소리야 이거 뭐야 헐 야 아 개소름 돋았어 방금 뭔 소리야 아아 뭐야 이거 뭐야?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였어? 나 어디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 땀난다 아 더워 에어컨 들어야지 뭐야? I'm suffering 난 고통받고 있어 어쩌라고 그런 거 나한테 말해봤자 어어어 안 열려요 원 어 땜 이씨 라이 그들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네요 엄마야 핏자국이 생겼죠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도록 합시다 어어어 이거 사람이니? 아 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아봐 진짜 아씨 다시 지금 게임이, 깜빡거리네 여기 문 열 수 있겠죠 이제 열었습니다 어? 어? 와 맵이 넓어 맵이 넓어요 여러분 이 문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고 안 가지네요 짓결계인가 라고 말해준 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뭐야 이건 여기에 그림 있지 않았니? 어 근데 원래 여기가 전부 다 낭떠러지였는데 좁아졌죠 아까 그 복도로 다시 왔네요 잠겨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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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잠겨있네 좀 열릴때도 되지 않았냐? 열려라 좀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원래 열쇠가 있었는데 옷장은 왜 또 닫혀있지? 잠겨있네요 옷장이? 나가자 디..엔드 예! ESC 누르면 게임이 꺼집니다 어 꺼졌네요 진짜로 뭐야? 뭐야 아악 보시면 여기에 어텐션이라는 메모장 다음에 아임 쓰고 nuit 라는게 또 생겼네요 이게 아직 널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대요 너를 놓아 주지 않는다 휴식을 취한 뒤에 ... 오잉 마스터테크 now 플레잉 ...하우스 저기 창문에 아..와이트페이스 있는거 보여요 여러분? 으흐흠 집이다! 내 집처럼 굉장히 공허하고 하얗고 그렇네요 엄마야 이게 뭐야? 빨간 벽? 문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고 에.. 여기에 열쇠가 있나? 어? 뭔가 있는데요? 쪼그린 상태에서는 옆으로 못 움직여요 이건 뭐에요? 턱.. 턱스가 뭐지? 핀색 같은건가? 어? 열쇠니? 방번호 1번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집안의 뭔 놈의 안개가 이렇게 뿌옥해. You used the key number one. 방번호 1번의 열쇠를 사용하고 이 뒤쪽에도 열쇠가 있죠. 집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뀐 8번의 방 열쇠를 얻었어요. 핀셋을 이용해서. 8번 방이 어디더라? 여깄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전 그냥 담담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화이트 페이스가 헬로우? 마마미야. 잠겨있네요. 아 얘 나한테 다가올 것 같아서 무서워. 에마거탑 쓰리. 뭐야 여기 왜 열려있어? 내가 연기억이 없는데? 뭐지? 얘 아무것도 없어요. 옷장은 잠겨있고. 창문을 열어보라고? 미쳤어? 안 열리는데요? 다행히도. 안 열려요. 뭐야 이 옷장. 옷장이 바뀐 것 같다. 옷장. 뭐야 여기 뭐야? 왜 열려있어? 난 여기를 연기억이 없다고. 뭐야 이 식당은. 정말 공허하군. 어디서.. 으아아아악! 어디서 밥 해먹으라는 거야? 내가 방금 화이트 페이스는 뭐예요? 안녕 화이트 페이스. 헬로우. 난 이미 2회차 플레이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지.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말이야. 어, 다시 밝아졌어요. 7번 키를 먹었습니다. 7번 키를 먹었습니다. 헬프 미이. I don't want to die. I'm scared. 난 죽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지금 내가 한 말이니? 나 몇 번.. 몇 번 키 먹었죠? 7번 키? 헥! This is my room. 이거 내 방이야. 어, 죄송합니다. 나가면 안 돼. 여기 얼마나 어두운지 보이니? It's cold. 여긴 추워. 하지만 난 널 볼 수가 있지. Look at me. 싫어. 안 볼 거야. Are you scared? 어, 무서워요? I'm scared. 나도 무서우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임마! 에? 이게 뭐야? 방금 환각을 본 건가?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갈 수 있네요. 또 밖으로. 또 밖으로. 뭐야! 뭐야, 이건! 저번에 기존 플레이랑 다른데? 이런 내용 없었어! 이런 내용 없었어! 아, 어디서 모기가 날아다니나. 열쇠가 있네요. 2번 키 열쇠. 여기도 열 수 있어? 여기 안 열립니다. 모, 모기가 공포네요. 2번 열쇠, 2번 열쇠. 여기다. 아, 나 이 방 또 들어왔어. 안 열리겠지, 뭐. 아아! 열리긴 열리는데 세 개가 바뀌어있네. 이야아! 이 뭐지! 뭐야, 이게. 집 구조는 안 바뀌었는데. 그냥 벽 자체가 전부 다 이상한 창자 같은 걸로 변해버렸어요. 그 와중에 6번, 6번 방은 그대로 있네. 뭐지? 야, 나 왜 문 안으로 들어와 있어. 뭐야, 여기. 아, 덥다. 어, 이 건너편으로 왔어요. 사다리가 있지만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어, 여기 원래 있던 방인데? 맨 처음 시작했던 방이네. 여긴 여전히 잠겨있구요.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화살표 따라서, 어둠을 따라, 계속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놀래라. 야! 글쎄. 오혁's 조금뽀. 축하해. 마지막에 다달았구나. but you can't escape from here. 여기에서 탈출할 순은 없어. stay with me, 나랑 같이 있자. I will always be here 난 언제나 여기 있을거야 널 보면서 자살하라고? 이 키를 눌러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해야지 I'm afraid I can't let you do that 유감이지만 난 널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뭐, 뭐? The End 난 정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 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허야 허 H E R ESC를 누르면 또다시 꺼집니다 여기 Zero라는 메모장이 또 새로 생겼네요 뭘까요? 이건 살아있고 그건 진짜다 그건 다시 바뀌어 있어 마지막 때처럼 딥셉션의 유령 같은거야 기세편이 뭐지? 어잇? 뭐야! 야 도전 과제 다 땡겨 먹었어 천국의 문이 있네요 천국의 문 게임 엔디드 위쪽에 천국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게임이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요 그쵸? 여기까지가 끝이었으나 새로운 던전이 추가하러 더 있습니다 Now Playing Begin? 다시 처음부터라고? 잠깐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럴리...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처음 시작 지점은 갔지만 옷장이 열려있어요 나가잇 안나가지구 통로가 이미 열려있죠? 어어? 가보겠습 깜짝이야 늘려라 지금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 만원인데 세일해가지고 세일해가지고 뭐야 여기도 열려있잖아 뭔가 이상해 야 게임이 이상해 뭐가 어떻게 돼가는거야 여기에 열쇠가 있을까? 없어 헥! 뭐야 이거? 야 장소가 바뀌어있는데요? 웁! 피카투! 새로운 도전과제 아까는 그 목매다는 줄이랑 의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덤이 있어요 들어가볼까 여기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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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아! 아 잠겼어 어 이렇게 먹어야지 짜잔 아아! 또 꺼졌네? 이번엔 메모장에 추가된게 없습니다 바로 다시 실행할라 그러면은 내 이름을 물어보고 화이트페이스라고 입력한 뒤에 가만히 있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계속 플레이해보죠 기존에 맵의 틀에서 뭔가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는데 이걸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해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아아아아아악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ㅇㅇ아ㅓ아ㅓ아ㅓ아ㅓ아앙 ㅇㅓ암ㅓ아ㅓ암 ㅇㅓ아ㅓ이 쫓아오지마아암아암암아암아암아암아암아악 아 소리 진짜 핵무섭네 깨쫵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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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쫵읔ㅝ 탱깨쫵쫵쫵오 3000 오케이 땡 아아 하.. 으어쒸쒸 아아 진짜 ㅟㅇ 잠겨있어 열쇠 먹고 아 근데 기존의 게임이랑 이거 또 떨어졌네 이거 왜 이러니 야 잠깐만 How to play I'm scared가 나온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한번 봐야되나 저거 저거 한번 봐야될까요? 새롭게 뭔가 진행하려면 딴거를 해야되나봐 너무 어려워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나본데 계속 해봅시다 이게 어제 말한 대박게임인가요? 네 맞아요 안열려있고 안열려있고 나가면 한번 보자 그니까 처음부 처음에 진행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지금 첫번째거고 두번째 영상 한번 봅시다 그냥 예시를 드는 것 뿐이래요 그냥 예시를 드는 것 뿐이래요 그냥 예시를 드는 것 뿐이래요 와 바탕화면 완전 깨끗하다 아 아 아 메모장에도 저렇게 열쇠가 어디있는지 단서를 알려주네 여러분 근데 영상이 지금 세번째꺼가 안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볼 의미가 없고 세번째꺼를 봐야될 것 같은데 세번째 영상이 안올라와져있으니까 일단 왓더 게임을 다시 실행했더니 이상한데로 와졌어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메인메뉴 화면이 아니라 아 당신은 여기로 오면 안됩니다 라고 써있네요 여기 있어서는 안된데요 이하엑사이티라고 써있는데 와 게임이 끝난게 아니었네 나 나 좀 돌아다녀봐야지 어어 이하엑사이티로 나가면은 바로 게임이 꺼질 것 같고 다시 이 장소로 올 때까지 뭔가 난리를 쳐야될 것 같은데 어어 어어 지금 문 이 동서남북에서 한쪽면 이게 뭐야 사람이니 이거 이게 얼굴이고 김밥맨이에요? 게임이 깨졌다는걸 표현하고 싶은건가? 어쨌든 이쪽만 빼고 양쪽에 이하엑사이티빼고 양쪽에 좀 길이 있는데 낫투씨 보이지않아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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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상한게 생겼어 이상한게 생겼어 이상한게 생겼어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있는데요? 갈수 없나요? 갈수 없나요? 아아 가보고싶다 아아 나 이런거 진짜 좋아해 가보고싶다 아이씨 이거 무슨 검은 벽으로 막혀있어 나가야되 그러면 어쩔수 없이? 나 저런 버그지역으로 진입하는거 완전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르..모르겠다 그대로인거 같기도하고 일단 나..나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야되요 안나가져요! 나가질줄 알았는데 안나가지네요 일단 생각하는거를 그만두고 ESC를 누릅시다 이게 원래 끄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꺼봅시다 뭐야 ESC를 누르면 게임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누르면 다시 하실 수 있대요 왜 다시 할 수 있는게 있는거죠? 아 다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거구나 ESC를 다시한번 눌러서 게임을 끕시다 네 리스타트가 아니라 리즘이구나 껐어 껐으나?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다시한번 실행해보죠 다시 나온다 흠 음.. now playing house 일단 계속 플레이 해봅시다 네 집안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보죠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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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문! 뭐야 이거! 처음으로 되돌아간.. back to begin? 처음으로 되돌아간.. I'm afraid I can't let you do that 난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feed me, share me, play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야! 이름 입력하라고 할때 white face가 아니라 hur를 입력해야되나봐 다시다시 자 이름 입력하는 곳이 나왔어요 이름 입력하는 곳 hur hur 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what? 뭐 바뀌었어? 야 저 오른쪽에 저기 써있는거 뭐야 저거 야 매뉴얼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 안보이는데 하.. 뭐라고 써있는거지? 빨간 글씨로 지금 뭐라고 바꼈어요 오른쪽에 플레이 해봅시다 뭐야 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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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야! 메뉴가 게임이 내버렸어! Please be quiet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아, 조용히 하라고? 죄송,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플레이 하냐면 조용히 하시면 된대요 안 열려요 우리 배하사씨께서 별부상 한계선물로 2683번째로 펭클럽 가게 감사드립니다 자, 피아노 안 쳐지구요 으흠 이게 뭔데 사진으로 어우, 우리 배하사씨께서 별부상 한계, 두계, 세계, 네계, 다섯, 여섯개 선물해주시고 나머지 54개의 추가선물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별부상 감사히 잘 쓸게요 배하사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진이 우리가 이때까지 거쳐왔던 방들의 사진이 총식품이 저 문은 좀 이따가고 잠겨있습니다 아 뭐야 아저거 아어어어어 아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 헬로우? 여기가 누구지? 어디가? 왓더 파악? 열쇠가 생겼네요. 키를 먹었습니다. 이제 여길 열 수 있는건가? 네에에에에에엑 열리구요. 일단 열쇠를 사용해서 여길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은 여기가 먼저인 것 같으니까 여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어? 어? 뭐야 이거? 어? 신기방기 어? 으아아아아아악! 왓더 파악! 콰이 다이세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으아아아아악! 게임이 꺼졌어요. 게임이 꺼졌어요! 와아악! 아 더워. 아아악! 멘탈 나갔어. 잠깐만. 다시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네? 어?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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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yect 그것이 이렇게 일단은 버튼을 눌렀으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뀐 거 없고 잠겨져 있는 걸 확인한 뒤에 이거 손보고 일쇠를 먹은 다음에 뛰면 안 돼요. 아하 어 여러분 우리 저번에 초록색 방 들어왔을 때 이거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벽에 붙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숨겨져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이게 열린 거 같은데요? 그렇죠? 뒤쪽에 길이 있죠? 네 원래 이게 이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오케이 버튼을 이용해서 왓 수빈 라이핑 옆에 붙어 띵 띵 띵 왓 오 여기 이렇게 그 움직인 자고 긁힌 자고 나는 무섭다가 게임 제목인가요? 네, I'm Scared 가 게임 제목이에요 뭐야? 어어어 그녀인가요? 어, 몸매 죽이구요 도트 그래픽으로 이런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근데 가까이 가야되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가까이 가야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문으로 가야됩니까? 옆에 있는 문이 있고 여자있는데 작업 걸자고 역시 남자라면 저돌적이어야 하죠 입술 박치기 하러 아아아아! 왓더팍! 아, 또 꺼졌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 혹시? 야어? 야, 이거 저장 다 되있어 진짜 개소름이다 뭐야, 어디갔어? 설마, 헐 헐 여기에서 나 쳐다보고 있었던거야? 아, 온몸에 소름 쫙 떠났어 진짜 대박, 저게, 저게 진짜 얼굴이었으면 정말 진짜 헐이다 헐 가 볼께요 야! 뭐야! 야! 왓더... 왓? I need a rope to climb down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밧줄이 필요하대요. 여기 열쇠 있고요. 헐 야, 아까랑 완전 바뀌어있잖아. 이럴수가? 아, 작업을 거는게 맞았네. 그럼 여긴 보나마나 잠겨있었겠네요. 열쇠를 얻기 전에. 안열리네. 안열리는데? 아예 안열리네. 상호작원 자체가 안 돼요. 잠깐, 밧줄이 필요하다고? 자, 생각을 합시다. 우리 잠겨져있는 문을 하나 찾아야돼요. 아! 그 그림 옆에 있던 곳! 액자 옆에 비밀문. 네. 네. 아, 쉣더...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왓? 어? 아, 아래로 내려가졌어.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가지는구나. 네. 지하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흫! 지하실 비품이 되게 많고 당구대 있구요. 습득이 안됩니다. 뭐야. 그림 제목이 다 헐인데 허가 없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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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몇 명의 허리 있는 거야. 뭐야, 이건? 14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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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 이거 번호를 맞춰야되는건가? 11695 아아... 당구대로 다시 가서 번호를... 잠깐만... 여러분 외워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아... 야 이거 줄도 확인을 해야되네. 빨간색, 줄! 아 이거 내가 적어놔야지. 빨강 줄... 그 다음에... 그냥 노란 공... 노란 공이라고 보다는 황토 공인 것 같은데? 황토 공... 그 다음에 파란 공... 그 다음에... 초록색 줄... 가봅시다. 번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 이... 복도를 다시 지나가야 된다는게 난 정말 짜증이 나거든? 다행히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군. 뭐야 이거 다 같은 공으로 되어있잖아? 뭐야 이거 다 같은 공으로 되어있잖아? 자, 초록색이 14구요. 초록색 줄 14, 파란색 공 2, 황토색이 1이고, 빨간색 줄 11,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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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공도 한 번 보고 올까? 칫, 칫, 혹시 모르니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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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냥 있을 리는 없을거같은데...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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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칫, 상호작용은 여전히 안되고... 칫, 달릴 수 없을 땐 대각선으로 가는게 빠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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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 엣,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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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뭐야! 맨 처음에 숫자 바꾸기 전이 이건데? 아, 설마! 내가 이걸 바꾸면 저쪽 공 숫자가 바뀌니? 공 개수를 맞추는거라고? 잠깐만 가봅시다. 내가 이거 6으로 바꿔놨거든? 다시 가게되면..아, 나 달릴수가 없었어. 답답하다. 또. 하면.. 아니야! 숫자는 그대로야. 바뀌지 않아. 개수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노란 공은 하나 있네요. 하나. 파란 공은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 초록색 공은 하나 둘 셋 넷 개 있네요. 가 봅시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뭐. 빨간색 5개 네 노란색은 하나 파란 공은 3개구요 다행히 숫자가 다 있네요 4 으, 어어! 어어! 어? 어? 소리봐 나 이거 똥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뭐지? 습득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밧줄이야? 근데 왜 습득이 안.. 됐구나 Don't touch me 쭈그려서 먹어야되네 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건 아니잖아 어 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려!!! 내 뒤쪽에 뭐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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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쪽에 뭐 있대!!! I can't let you do that! Do that! Do that! I can't let you do that! 그리고 죽었어요 뭐야 나 로프 어떻게 해 로프 먹었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잖아 온다 오오오오 쇠찰상으로 막혔어 뭐야 나 그새 죽었어 다시 다시 방금 뭔가 도전 과제가 싹 뜨는 듯! 하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클라우즈 힐 아 여기에서 닫으래요 게임을 으아악! 나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ESC 두 번 눌렀어 오른쪽 아래에 방금 도전 과제 살짝 뜨는 듯 하다가 꺼졌었잖아 저기에서 ESC 눌러서 게임을 끄래요 메세지가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오오오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그래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아아아아 좋아아아아 어허? 자 이제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여기부터 가보자 궁금한데 유령 죽음 잠겨있고 밧줄을 얻었으니 내려가면 되는건가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내려가보죠 들잣은 뭐야 들잣 정원이네요 와 건물 오지게 높네 오늘 이거 말고 안하냐구요? 아 근데 이게 아마 게임이 그렇게 길진 않을거에요 오늘 4시간 다 잡아먹진 못할걸? 어차피 공포게임 준비해놓은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여유롭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재미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아 이거 굉장히 왓더풍 뭐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I found a way to help you while in game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냈대요 창문을 줄이려면 F4키를 누르라고? here.txt라고 써있는 그 파일이 생긴다는데 바탕화면에 해결책이 거기에 놓여있대요 해결책이 거기에 놓여있대요 한번 눌러볼까? 에? 자 F4키를 누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감이 안오시겠지만 해상도가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조그만 창모드로 바뀌었어요 잠깐 잠깐 어지러우시겠지만 기다려봐요 여기에 here라는게 있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여요? 이게 게임화면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here라고 써있네요 here 아 이게 미로처럼 돼있구나 아 우리가 그리고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갖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비밀문이 있나 비밀통로가 있나봐요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온거 같 우리가 여기로 온거 맞죠? 이렇게 온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일단 일단 좀 둘러봐야겠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야겠다 맞네 아까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게 맞네 오케이 조명등은 뭐 상호작용 되지도 않고 여기에 길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길이 있는데 이 문 열리는지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부터 확인 좀 하고 잠겨있습니다 이 시소는 뭐죠? 그러므로 나는 여기로 간다 아 아 역시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 자 아까 메모장에 있던 숨겨진 길 지도를 확인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가보죠 뭐라고 써있는거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을 위해 떨어진다 그것을 위해 떨어진다? 아마 맞지 않을까요? 저기 또 뭐라고 써있는데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뭐 달리 다른게 없는데 유튜브 주소 한번 입력해서 해볼까? 아 어? 어? 뭐야? 어? 어? 왓더 다시 얘 어떻게 갔어 여기 아까 나랑 가는 길은 똑같은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에도 길이 있어? 아니지? 껐다 켜볼까요? You fell for it이 너 속았어 아 진짜? 아 뭐야 장난해? 자 그럼 여기에서 껐다가 게임을 꺼봅시다 과감하게 게임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보죠 자 지금 게임을 끄니까 여기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실행을 했더니 여기로 와졌고 아까 그 메모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믿지 말아라는 문장과 함께 여기에 새로운 비밀장소가 지금 표시가 돼있네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낚시였고 여기로 가야되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서가 다시 도움이 될거래요 거울을 발견했을 경우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울을 발견했을 때 여기를 보면 다시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이상하게 막 써있는데 다시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머리 나쁜 사람이 플레이하면 아 깜짝이야 아이씨 머리 나쁜 사람이 플레이하면은 이거 뭐 하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끄겠는데요? 이게 평점이 절대 낮을 수 없는 게임인데 평점이 좀 낮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아아 아아 으이하아 이 풀숲을 가로지르는 느낌이 정말 좋아아 피가 있네? 뭐야 저건 뭐야 이게 왜 발레하고 있냐 야 야 뭐야 이게 나 망한 거 같애 아 괜히 건드렸어 에? 뭐야 땡스 포 스테잉 가만히 이 손여서 감사드립니다 엥? 아 땡스 포 스테잉 그게 이거구나 아무래도 안 일어났는데요 번지점프 했다가 사망한 건가 어 어쨌든 도전 과제 굿굿 여기로 갑시다 열쇠가 있네요 어 레베린스 키 정원 열쇠 그럼 이제 여기가 열리겠지 뭐야 어? 혹시 이 열쇠를 먹으면서 이 파일이 바뀌었니 혹시? 야! 뭐야 이거 락 게임 폴더 안에 있는 이 이 락 파일을 지워? 지워? 지웠어요. 가보자 헐 야 열렸어 와! 미친! 와 진짜 완전 개 소름 도왔어 와 제작자 누구냐 진짜 개쩐다 난이도가 확실히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좀 컴퓨터 만질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insert mirror code 어? 거울 코드를 입력하래요.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그럼 또다시 찾아야 되나? 근데 숫자가 한두개가 아니잖아. 일단 일단 가보자. 길 길 있는 데가 있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뭐지 이게? 모가지가 없어 이거.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으로 두번. 그럼 제자리잖아. 잠겨있고 잠겨있고 가보죠.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길이 너무 꼬아났는데? 뭐야 이게? 뭘اذ게? 루케에드 미우어 고울을 보라는데? 이게 거울이야? 어떻게 거울을 보라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오우 헬로 어 어? 얘를 통해서 보니까 뭐지? 뭐지? 지도가 도움된다고 한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메모장 목이 다 없네요 동상이 일단 맵 하나씩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복잡해도 저는 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흑백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나요? 아 혹시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 길은? 야! 잠깐만 철조망이 사라졌어! 아까 막혀있던 철조망이 사... 아 나 너 싫어! 아 너 보는 것만으로 소름 돋는단 말이야 뭐야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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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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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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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왔어? 와 우리.. 헐. 여기 또있네? 이상하게 스티커 100개는 또 뭐여..이 뭐야 이거 또 어 이거 아까 봤던 그 나무구나 아아- 옷..옷으로 비처봤던 그 나무 에이 이게 거울 모드인가? 지금 벽을 계속 비비면서 가고 있는데 비밀 장소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거울 모드가 되면은 다 모든게 흑백으로 바뀌어서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 일단 이 철창 너머를 좀 둘러봅시다 둘러볼 수 있는 것들 뭐야 이건? 어? 아야! 아아아아악! 거울의 파편이야 이거! 거울 조각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자 잠깐만 그럼 이것도 거울 파편이야? 아아아아 오케이 그럼 거울 모드로 또 바뀌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곳들을 전부 다 다시 둘러봐야겠네요 맵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굉장히 복잡복잡한 여길 가봐야죠 여기 여기에 옷 입고 그러니까 여길 가면 이게 또 거울 모드를 뭐야 헤엄이라고 적혀있어 소름돋게 왜 이래 거울 파편이다 일단 다른 철 쪼망 건너편 건너편 왓 더 썩 헉 뭐야 어? 어? 어 하이 거울 조각 다 모은 것 같은데요 안 열리고 너도 거울 모드 되냐? 안 돼요 얘는 제가 아직 다 안 둘러봤기 때문에 마저 좀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맵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무서워요? 개무서워요 진심 약간 내가 거울 조각 먹었던 곳이고 거울 모드 안 된다는 건 다 모았다는 거 아닌가? 아뇨아뇨 거울 모드가 돼야지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여기에서 거울 모드로 바꾸고 나와서 거울 모드를 해제하고 거울을 박아 넣어줍시다 자 여기 뭐야 아아 습득된 거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지는구나 거울을 봅시다 뭐야 응? 거울을 볼 때 코드가 유용하다고 했었지? 회색 모드에서 봐야 된다고? 아 거울 모드에서 그런 건가? 아 거울 모드에서 저걸 봐야 되는 건가? 한번 보자 뭐야 어? 어? 왓 더 푹? 거울 모드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문 옆에 글씨가 바뀌었다고? 에? 뭐야 뭐야 아아 야 거울 다 모으니깐 온 올드 포도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러면은 온 올드 포도 4725 아 여기 있네 47725 47725 47725 와 개소름 다음 맵이야? 와 잠겼다 에? 나, 나, 나갈 수 있네 아 라빌린스 키를 여기에다 쓴 거구나 아까 먹었던 열쇠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뭐야 이 잠깐만 이 복도는 야 이 복도는 왓 더 파악 왜 브금 끝나요? 왜 야, 팻말 지금 이제 보인다 헐 이라고 적혀있네요 헐 그녀의 부담 헐 위로올라갈 수 있네요 이거 ICU랑 아임스케얼드하고 비슷하다고요? 이거 아임스케얼드에요 바보야 뭐야 저게 피? 살점과 피? 올라가기 전에 둘러볼 수 있는거 전부 다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있네요? 울티마시 제재 한번 주세요. 스테이션키, 스테이션키 여전히 안가지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올라가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어? 단 한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그 장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흠 들어가보죠 어? 어어어? 아..오케이 오케이 왓더팍 복도가 길어 오 막혔어 왜? 뭐야 울지마요 뭐야 길이 바뀌었잖아 이 문 뭔데 이 문 뭐냐고 이 문 뭐냐고 문 열어보겠습니다 잠겨있네요 잠겨있네요 뭐야? 뭐야? 뭐? 흑음이야? 야 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etwa 그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 놀래라 뭐야 너 어어...? 에?? 아 이거 이런 맵은 또 내가 못 외우는데 이렇게 미로가 돼있으면 모르지 아이 좀 디진다니 뭔일있냐고 형이 뛰어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공포게임하고 있어가지고 뽀뽀 음아 아이씨 도망가이씨 미로는 오른손을 벽을 짚고 가면 길이 나오죠 이런 미로는 소용없는거 아시죠? 이건 미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맵이라서 미로같은 경우는 벽이 전부 다 연결돼있을 경우를 말하고 이거는 블럭이 공, 이 중앙에 그냥 떡하니 있잖아 어어 뭐야 쟤 나 쫓아오고 있니 지금? 방금 나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야 쫓아오고 있는거 맞아 쫓아오고 있는거 맞아 쫓아오고 있는거 아아아아아아악 아이씨 아 나 죽었어 아아 esc 폴더에는 아무런게 없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혹시 열쇠같은걸 주워야된다거나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어? 아 하 야, 쟨는 아니야 쟨 아니야 쟨는 아니야 뀨귀신 뀨귀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골목 들어갈 때마다 Hope golden 뀨귀신 끽끽끽끽끽끽끽 그래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씨 여기 아니고, 아야 낑겨 방금 지나친거 같은데? 멀어졌어 됐다, 뭐야? 어? 오오오 성냥 열쇠 모양 성냥 어? 이거 불 붙이면 딥다 잘 붙을 것 같은데? 메트로키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열쇠 그리고 원래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군요 그리고 메트로키를 바로 사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져 있는 문을 가보도록 하죠 지하철이다 지하철이다 트레인 스케줄 7시 45분 8시 23분 12시 정각의 진실 7시 45분에 일하러 가고 AM 8시 23분에 집으로 갈 수 있고 12시에 진실로 향할 수 있대요 Have a nice day 혹시 이거 실제 시간 적용이라던가 그럼 우린 12시까지 이거 게임을 못하는 거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아, 맞을 것 같은데 이 게임 특성상 왠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는 것 같은데 10시 44분이죠 10시 44분이죠 아, 진짜잖아 아아 지금 10시 44분 맞아 아, 티켓 메신 컴퓨터 시간을 그냥 바꿔버리자고? 좋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11시 58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음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바로 진실행 진실행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머 벌써? 바로 바로 진실로 가는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추천까지 1분 남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추천 개수 다시 초기화될 때까지 1분 남았습니다. 어? 설마 이때 티켓을 뽑아야 된다거나?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우우 microphone 메트로 티켓 오오오~~~ 마마메야 으와 진실로 하모드로 하겠습니다. You reaching, w?? 뭔딜 сво eel ș나! 뭐야 이 침대는 왜 불룩해 야 숨소리 들려 버튼 누르기 전에 잠깐만 I hope you I what I hope you reach this sign in a minute there is a new file on the desktop but I know 자 지금 데스크탑에 파일이 하나가 또 생겼다는데 잘 모르겠네 파일이 안 생겼는데 바탕화면을 생겼다고 아예 어머 야 아 파일이 아니라 아예 바탕화면을 생겼네 my last will 나의 마지막 의지 to the ones playing to the ones watching there is a way 띄어쓰기 하면서 해야겠다 there there is a way to turn into data 이게 turn on an entity but it so 아냐 it's it's data were talking about on entity on entity okay working about then there must be a way to get read of it I 아냐 if you really want to delete white face from your computer there t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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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one way 이 white face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계속 플레이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 이런거 써있네요 이런거 써있네요 이런거 써있네요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에? 야 아 숨소리 아 숨소리 어? 여기 버튼이 하나가 또 생겼네 뭐야 잠깐만 침대 위치가 약간 바뀐 것 같다 아닌가? 기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드나요? 야 아니 기차가 빨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 야 아니 기차가 빨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 이게 원래 이렇게 뿔쑥했어요? 야 야 이불이 임신했어 야 이불이 임신했어? 야 아까보다 덧불쑥해졌잖아 확실히 봐봐 어떤 정령왕이 이불도 임신시키는게 대박상 야! 터지겠어? 야 애기 곧 나와 빨리 침대팔림 의사 불러! 마지막인가? 어? 어? 저기 헐이 있다 헐 기차랑 같은 속도로 옆으로 타타타타 달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왜 문이 사라졌지 천천히 발자국 소리조차 안들립니다 지금 천천히 나으셨네요 네 이불이 나으셨네요 가까워지고 있는거 아니지 순산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불은 아쉽게도 성별이 없어요 그냥 이불아이입니다 이불위딘 뭔 개소리야 가까이와서 진실과 대면하라 어떻게 아니 저도 내리고 싶은데 문이 없어요 내리는 문이 여기에서 내려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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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쪽으로 가야됩니까? 이 동그라미는 문이었던걸로 네 움직이는 문이 맞으면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어? 꺼졌습니다 다시 게임 실행 저쪽으로 가야됩니까? I'm a liar 그럼 총알을 내가 습득했다면 나가디는건가? 흠 식스 웰듀 여섯이 그렇게 할것이난 뭔소리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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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 꺼져서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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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룽덩이? 우룽덩이? 어어 여기는 다른곳도 좀 둘러보죠 이거 안가지네요 즉 결계인가? You made me think about life about appearance I changed beat by beat 하하 I really what the fuck? 어어 뭐야 야 나 총알 없는데? 야 야 나 총알이 없다고요 나 총알이 없다고요 총 기다려봐 왠지 메모장에서 총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써있잖아 리볼버라고 써있잖아 여기 불렛 0.000000발 이거를 천발로 바꿔 아이 만발로 바꿔 이게 바로 불발이다 이 자식아 오늘 만발 다 쏘고 내가 죽겠다 와 깜짝이야 헬료 야 나 총알 없는데? 총알 없는데? 총알 없는데? 총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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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알 종알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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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스케일 그녀를 묻어라 끝 와아 진짜 최고의 게임이었다 와 레이어즈 오브 피어? 견줄 수가 없네요 아 물론 레이어즈 오브 피어 정말 훌륭한 게임이죠 뭐야 아직도 끝이 아냐? 최고의 공포게임 아임 스케일드입니다 문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까 열리지 못했던 문이 열려있네요 게임 핸디드? HEND라고 써있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ESC키를 누르시면 게임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만 야 부금 봐 부금이 없어졌어 헐 헐 헐 헐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파일을 지워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했는데 마침 당 여기에서 또 그 갈림길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녹화를 다시 해요 우리가 저번에는 그냥 시간표 봤을 때 툴스라고 써있어서 바로 열두시로 했지만 우리는 출근시간인 일곱시 사십오분 월크 이걸로 지금 티켓을 뽑아지나 했는데 티켓이 뽑아졌 지만 지금 일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차가 사라져버렸네요 몰라 이거 먹음 되나? 여덟시 이십삼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여덟시 이십삼분 앉아서 먹으면 오오 도전과제가 열렸어 아 하지만 이거는 안오네요 네 기차가 원래 안오네요 I'm scared bury her the end 이게 끝이야? 아니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더 입력을 하면 어 여기있다 Maybe that is my name 이븐 아 야 저거 지나쳤어 봤어요?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네요 그쵸? 연장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름 입력하는 그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어느정도 또 플레이를 해서 이름을 입력하는 구간까지 가야되요 이 구간을 왜 계속 플레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작진은 이 구간을 왜 계속 플레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작진은 이 구간을 왜 계속 플레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작진은 심장을 또 얻고 또 블루 스크린이 뜨겠지 뭐 어? 오오? 야 이번에는 심장을 짚자마자 귀신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게임이 꺼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이름 입력하는 게 나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던 것 같은데 좀 적어봅시다 이반 자노띠 맞아, 이거? 헉! 여기가 어디야? 마트야! You have a glimpse of the outside Glimpse가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 꺼리한다고? 안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뭐 별거는 없네 손님이 굉장히 없는 마트군요 지금 보니까 품목도 다 똑같이 생겼네 파는 게 별로 없네요 키키 한 세 가지 정도 더 파는 거 세 가지의 물품을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뭐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Check the total list라고 쓰여있네요 Total list이 쓰여있습니다 어... This reality will never collide with the other one But the events of the one Others of the two in and 냉동실 확인하고 메일 보내고 이게 뭐지? 샌드 마켓 아... 아, 오더구나 아더가 아니라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끄래요 네가 편지를 보내면은 그러니까 네가 열쇠를 못 찾을 경우에 사무실에 열쇠를 못 찾을 경우에 편지를 보내면은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너에게 누군가를 보내겠다라고 써있네요 이게 사무실인가보죠? 이게 사무실인가보죠? 네 여길 들어가기 위한 열쇠를 찾으라 이거잖아 도트 그래픽인데 되게 표현을 잘해놨다 진짜 어? 뭐야? 나 방금 뭔가 먹었어 리프레이저레... 리... 리프레이저레이러 키? 냉장고 열쇠를 먹었대요 냉동실 아 나 이거 사람 눈인줄 알았네 개 깜짝 놀랬잖아 I can feel the wind... the what? 여기 아래쪽에서 바람 들어오는게 느껴진다는데 왜 안들어가져요 근데 이게 배전반? It's the market 일렉기능이 패널 오케이 어 리프레이저레이러 키를 사용해서 이 문을 열었고 이게 뭐죠? letter 아 편지! 편지! 편지 먹었네요 뭐야 이거 패널이 약간 공중에 떠있는거 같다? 편지 먹었고 편지를 먹고 이제 뭐해요? 여긴 왜 자꾸 관통이되지? 아 여기 건너편으로 이 틈 사이로 편지를 낑겨넣었대요 껏다 켜야되나 이거? 문제가 생기면은 껏다 키라고 했었잖아 근데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다시 justamente 됐Evet 어!? 워 bats 젊을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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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옥 effective 바깐으로 나와졌어요 네ót 마, 마트 바깥이졔 쟤지금? 안 내려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있네 어 이제 GTA인가요? 자유도 개굿 시 아니라 여기 뭐에요? 귀 끊겨있네 어 여기 뭐가 있다 우체통인가? 우체통인가봐요 우체통 It's a big mailbox 여기에도 길이 있는 걸 보면은 아 안쪽에서 이렇게 보냈던 메일 편지를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가져가고 왜 자꾸 재채이가 나오지? 이건 뭐에요? 아 전선인가봐요 배전반이랑 이어져있는 전선 앨리스씨 어서와요 아 코 훌쩍거려 자 이제 이 편지를 여기에다가 붙이면 된다 이거지 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께서 빠르게 사장님께서 빠르게 누군가를 또 보내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검은색 반점 같은 건 뭐니? 이제 다시 꺼야되나?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껐다 켜라고 했으니 이제 그러면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을까요? 들어와서 그치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열쇠가 있네 에어피스키 오우야 좋아 그럼 이제 여기를 열수가 있다는거지 그러면은 여기 뭔가가 떨어져있네요 피 묻은 열쇠? 커터칼? 네 그리고 컴퓨터가 있네요 프레스 E2 샌드 데이터 이 키를 누르면은 이 키를 누르면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대요 데이터 보내는 중 에러가 났네요 리부트 하래요 지금 나보고 리부트 하라는 거니? 혹시 진짜 컴퓨터 재부팅 하라는 건 아니죠? 컸다가 아 전선을 한번 건드려서 그걸 꺼보라고? 와 천재다 오케오케 한번 해보자 이걸 보낸 다음에 아아아아아아아 커터키를 커터키를 여기에다가 아니네 어떻게 해야되지? 커터칼을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바깥에 있는 전선을 자르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선 자르면 컴퓨터를 뭐 기잖아? 잘 모르겠네? 뭐 유튜브 막 찾아보면 있을지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커터칼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왜? 왜? 뭐지? 커터칼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아아아아 혹시 쓰레기봉투 꺼보자 이거를 버리고? 과연? 아 야 진짜 여기 생겼어 오마이갓 결국에는 컴퓨터 재부팅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말 거지가 않네요 자 커터칼을 사용해서 전선을 다 잘랐고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다시 껐다 켜야되나요? 아 귀찮아 죽겠네 게임 어머 어머 아무것도 안보여 헉 내가 안에 들어가면은 아 일단 끄고 안으로 들어가봅시다 어허 아 쉣 와 이거 시야가 너무 좁은데요 뭐 앞이 안보여 왜 소리가 점점 커지는거 같죠? 뭐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거 아버지 병굴러가유 야 뭐냐고 무섭다고 뭐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무섭다고 소리도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숨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느냐고 병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병이 안보이냐고 사무실로 들어가야되는데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시야가 왜이렇게 좁냐고 컴퓨터 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킬 수가 없다고 전선을 다 끊어버렸는데 컴퓨터 어떻게 쓰냐고 전선을 다 끊어버렸는데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상한 숨소리 어디서 나는거냐고 여자의 숨소리 하악하악 평소에는 정말 좋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방금 유리병 깨지는 소리 들렸어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신음소리라고 들리겠지만 지금은 아닌거 같애요 아니 마켓이 불 꺼지는 틈을 타서 지금 어 어디서 지금 어떤 여자가 미쳐가지고 이거 안되고요 여기에서 전선을 어떻게 끊었는데 배전반을 건드리니깐 불이 다시 켜지냐 원래 이렇게 딱 긴장의 순간을 풀었을 때 뭔가가 팍 튀어나온단 말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나오는거 같애니까 컴퓨터에다가 이제 주문 목록을 올리러 다시 데이터 투스 아 데이터 샌드 투 헐 아임스케얼드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 보내라고 왜 안되는데 보내라니까 아 이미 보내졌다는건가 아임스케얼드한테 데이터가 보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어? 아니 이 짓을 또 해야돼? 왜왜 갑자기 개찡금포로 여기가 나오죠? 잠겨있고 이게 또 열려있네 심장 또 먹어? 먹으면 또 튕기잖아 어 이름을 다시 입력하래요 이반 자노디 이반 자노디 그거 다시 입력했는데 이반 자노디 그러면은 That's not possible anymore 이라고 뜨네요 그거 더이상 가능한 언어가 아닙니다 라고 뜨네요 그럼 화이트페이스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지 말고 이게 뭔가 뜨지 않았을까? 여기 있네 엔터드 엔터 아 워트헬 R 여러분 적으세요 D I K N S A Q E 아이씨 밑에 뭔가 있잖아 It's It's really fun 정말 즐거워 But you are reaching a point of no return 난 죽고 싶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어 유튜브 영상이 있네? 에 으으으 safety 에 으악! 깜짝이야 이씨 미등록 영상이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는데 17 7 4 9 15 9 17 13 3 17 20 9 2 13 아이씨 좀 마지막에 뭐야 저거 이게 단서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열을 하는 겁니까 이거 다시 다 끄고 자 갑니다 자 가요 일크요 네 A K 이제 단어가 나오죠 M T T H The O Take me to the door 나를 문으로 데려다줘 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잠깐 띄엄띄엄 나오는데 띄었기까지 다 돼있어요 17 7 4 9 띄고 17 13 띄고 17 29 띄고 23 13 13 1 이게 나오는 속도를 보면 그래 13이 두번 나오는거에요 지금 13 13 1이에요 그 속도가 속도가 13 13 1이거든 이거를 매운 1 nivel 트..다더.. 오 야! 퇴! 자 갑니다 아.. 오늘따라 채팅창에 오.. 숫자 o'가 많이 나오는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세요 녹화 시작하셨나요 아까부터 계속 녹화 중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그 행동도 전부 다 녹화되어 있어요 어디 보자 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자 길이 지금 총 4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저희 시작 지점이었죠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왼쪽부터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면은 낭떠 여지가 아니라 계단이었어요 계단 이게 뭐야 파이프 A 저희의 현재 위치고 아닌 것 같은데 구조가 그게 아닌데 다시 올라갑시다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와서 정면을 먼저 가볼까 정면도 마찬가지로 잠겨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장소는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일단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 연기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구요 네 직진하면 아무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고 구멍이 equal 이어 일본 연기라고 있음 그래도 영당 뇌에게 담아가 있네요 레버렌터 엘브 어둠속에 뭔가 있데 야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데 아 무슨 소리 났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 났거든요? 야 야 저기와 이트베이스가 있어요 어떡하라구 거기서 뭐해요 이리와서 나랑 놀자 환풍구 갈려요 야! Do you want to what the fuck? What the hell 아 아이 장난 때리냐 이 아이 파이프가 장난 똥 때리나 지금 Do you want to 까지만 나왔었는데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갑자기 나 이동속도가 왜 빨라졌지 이게 아까부터 수상했는데 여긴가? There is a hole here 구멍이 있다며 어 깜짝이야 놀래라 아 진짜 됐다 이제 뭐해 꼽았으니까 이제 문 열리? 인트 더 글룸 같은 건가요? 아 네 알고 계시는군요 아 이제 열린다 밸브 꽂았으니까 정면이 열리네요 이게 무슨 공사장이에요? 흠 하이프스 베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혹시 역방향으로는 안 가지니? No 달릴 수 없대요 가지긴 가지는데 엄청나게 느리게 가지네요 역방향으로는 거의 게임 진행 불가능하고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무서워어 저런 거 걸어놓지 말라고 어 여기 네버 있다 에 에 야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누가 내는 소리야 하지마아 어어? 어어? 이붓들이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아 뭐야 얜 진짜잖아! 야 쟤 그림이 아니라 진짠데? 유? 어쩔? 아 아 아 근데 그림에 걸려있는게 더 무섭게 생긴거 같애 원래 자리로 와버렸어 여기로 가볼까? 어 얘 아까 왔던데구나 па 엇? 엇 벨브가 있네 엇? 뭐지? 아니 레일이 분명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밸브를 먹으니 먹고 뒤돌아보니까 이미 바뀌어있어요 오 오 돌아가면 되는건가 I'm waiting 기다리고 있어 끝난건가? 이 스테이지는 지금 끝이 난거 같아요 네 오케이 운이 좋게 여차저차 하다보니까 그냥 클리어가 됐네요 자 이제 밸브를 꽂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가지게 했죠? 끝 좋습니다 I'm behind you 너 있니? 없는데? Pipe C 뒤돌아보지 말라는건가? 무서워 쉬프트키가 부서졌대요 고장났대요 열쇠 게이드 쓸 brace F 어 wis 어 대표이 bipart students 어어 잘가? 어어? 왓따 Wu왓더 하하 이제 저녀석 또 차가면 되나요? 장난 똥때리나 뭐야 왜 다시 이리로와? 뭐야 왜 다시 이리로와 아 이거 걸리면 죽는구나 아 저기에서 막혀버리네요 빨리 가야돼요 저 딱 봤을때 자 일단 최대한 빨리 봐서 실프특시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달릴수가 없게 됐을때 여기서 잽싸게 열쇠를 줬고 미친듯이 일어나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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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 오케이 Separ 관약 여기가 열리고 얼마나 allen near 틴 어 야이거 잠겨잉 어 케이 열쇠 먹고 계속 쫓 하고 있는것 같에 밑으로 떨어질들 오! 깜짝이야 덜 떨어지고 밸브 먹었다 오 다시 올라오고 아 약간 무서운데 복도가 왜 이렇게 길어요? 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잖아 아 되게 쉽다 이번엔 너무 쉬웠어 굿굿 좋아 유즈드 밸브 C 여기는 구멍이 없다고 나오구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 안 들리시는 분 있어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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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으흐흐흠 오케이 됐다 어우어 쓰읍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시죠? You haven't unlocked all the achievements 야! 야! 아 이거 도전 과제 다 해야돼요? 아 야 이건 솔직히 미쳤다 게임 리스탈트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도전 과제 다 달성 못하면 이거 못 열어요? 일단 끄고 다시 실행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 아 여기서부터네 근데 도전 과제 뭐 안 열었는지 모르는데 천국의 문 어떻게.. 뭐야 이거 어? 뭐지? Oxidized Key? Oxidized Key를 이용해서 이때까지 열지 못했던 복도의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Oxidized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아아 야 도전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다 라는게 아니라 일부가 안 열린걸 여기에서 열 수 있나봐요 여긴 또 어디야 아 여기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 안돌아가지 껐다 켜야되나봐요 그니까 이거를 아..어떡하지 도전 과제를 지금 이 상태에서 다 열 수 있나봐요 완전히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하는게 아니라 딴거 다 했는데 헤븐스도어만 지금 못했거든요? 아 근데 또 웃긴게 다 다른건 다 했네? 아 이게 도전 과제를 방금 좀 찾아봤는데 약간 좀 어거지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으흐흐흐흑 꼭주세요 꼭꼭 좋아 잘가 이리와서 글쎄 먹고 아 아 버퍼가 심해요? 모바일 분들만 지금 버퍼가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서버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빨리 게임 끄고 그러면은 화이트 페이스가 나를 마중 나오고 게임이 꺼지면서 게임이 꺼지면서 아 캔 위치 데트 와이 가져와서 먹고 8번 방으로 가서 오케이 오케이 문이 열리면 여기로 와서 열쇠를 먹고 돌아가서 헬로 왜 이렇게 얼굴 커져 자 여기서 보시면 빗자국 있잖아요 서로 이어져 있는거 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네요 진짜 음 음 탈성했어 탈성했어 자 이제 모든 도전과제 다 했고 들어가서 나가고 다시 실행하면 아까 그 장소로 맨 처음 장소로 돌아가실거란 말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옥시다이즈드 키 아니 옥시다이즈드 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면 뭐야 난 게임이 꺼졌어요 어? 이게 끝이야? 뭐야 이상한 소리밖에 안나 아무것도 맵이 없네요 일단 실행해봅시다 뭐야 이상한 소리밖에 안나 뭐야 뭐야 야 여기야 그냥 여기서 게임 시작이에요 깜짝이야 놀래라 꽃이 있네 야 맨처음 튜처리할때 시작했던 그 레드플라워 웰컴 튜드 도어 문에 온걸 환영한다 이게 너의 마지막 아 초이스 선택이야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게임이 진짜로 끝나게 돼 이 꽃을 제발 집어서 제발 나에게 가져다주지 않을래 We did until now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꽃을 집으면은 리셋이에요? Do you really want to open it? Choose wisely For it is 열어 여니까 또 게임이 꺼졌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다시 실행해봅시다 What the fuck? 열쇠가 있네 안 열려요 아예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하 아이씨 아아 뭐야 I don't want you 아 내려가 안 내려가 場집 뭐야 게임 틀으니까 그냥 바로 꺼지는데요 어? 다시 켰더니 그 장소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놀랐네 와 이젠 뭐 서랍 열리지도 않네 뒤에 뭐라고 써있어 You don't even deserve to be touched 넌 여길 만질 자격이 없다는데 You don't even deserve to be touched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서 써있네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떠나서 White face가 완전 미쳐 날뛰고 있네요 이거 문 열려요? 문 안 열려요 아 뭐 할 때마다 뭐 튀어나올 것 같아서 이제 무서워서 못해봤겠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 내려가지는데요? 안 내려가지는데요? 뭘 해야되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뭐야 너는 벌써 죽어있다 너는 벌써 죽어있다 죽어? 다시 플레이 뭐야 이건? 심장이다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밖에 있어 고마워 우리 다이언 조니앤씨께서 초콜릿 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안 열리고요 이 심장 뭐다요? 아 나 저희 또 가고싶지 않은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라고 서있어요? 아임 스겔 무섭대요 나도 무서워 지금 아 맞다 옷장 안열어 맞지 아무것도 없네 껐다가 뭐야 꽂이지도 않아 이제 Wat? 뭐 안 꺼져요 여러분 원래 ESC 누르면 이게 바로 꺼져야 되거든요 강제로 껐습니다 끄고 다시 키면 심장이 있는 곳으로 그대로 다시 나오네요 이게 진짜 MD인가 니가 내 심장을 부숴어 라고 아까 귀신이 말했잖아요 화이트페이스가 그러면 뭔가 부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자 혹시나 해서 지금 바탕화면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화이트페이스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 하트라는 메모장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서 난 이제 더 이상 심장을 숨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 destroy this file, move it, change its name, the game will end 아 이거를 지우거나 이 파일을 지우거나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게 되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and also will my cars leave me here 제발 부탁한대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난 알고있지 니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왜 봐요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실행을 하면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까 검은 화면이었던 검은 방이었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증상될 자EZ 진짜 끝인가요? eh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끝이에요? 아 또 뭐 튀어나올까봐 무섭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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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 하늘이 파래가지고 나 바깥으로 나가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시 내려가고 방이 다 열리긴 열리네 방 구조가 다르잖아? 방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이때까지 봤던 곳이 아니라 다른 방들도 하나씩 다 봅시다. 여긴 그냥 창고고 오 야 이제 정말 평범한 집으로 돌아왔나봐 뭐 물론 지금 여기도 저, 전혀 평범해 보이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끝부분엔 역시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있는 문은 지하철을 통하는 곳만 있을 뿐 심지어 밖은 엄청나게 밝아요 생각해보니깐 이 집은 지하철이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하철역이랑 얼마나 돈이 많으면 1시 52분 어 열두시에 트우가 아니라 스테이션으로 바뀌어 있어요 삭제되면 이렇게 되고 이름을 바꿔야지 진엔딩이라고? 진짜? 나 어떡하냐 그러면 어? 저게 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어? 여긴 뭘까요? 이 밑에는 에? 오우우우우우우웅 개점 시야가 이렇게 밝으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다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플레이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요? 스 Mamj 잠깐만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전에 아니다 그냥 올라가보자 궁금하다 여긴 어떨까 왜 안닿짐? 닫힘 안 닫히네요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어디지 아 무덤 있는 곳이다 그 그녀의 무덤 여기 목매다는 곳이 왜 공중에 떠 있습니까 이거 나름대로 소름이 돋네요 이게 끝인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있나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바꾸면 진짜 신엔딩이 나오는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저는 지우는 엔딩을 본 것 같습니다 아임스케얼드 뭔가 되게 막 엔딩 크레딧 이런 거 올라오지 않아서 좀 찜찜하기는 한데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떤가요 글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송에서는 안 보는 걸로 할게요 만약 정말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저도 진엔딩 다시 한번 언젠가는 도전할 거니까 그리고 그게 진엔딩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엔딩인지 모르잖아 이게 진엔딩일 수도 있지 크게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임스케얼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엔딩 볼 수 있다면 그때 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가 아니라 지하철 그래 지하철 한번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때 끄자 자 열두시 땡 되면 표가 나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표 안 나와요 네 들려요 표 자체도 안 나오고 뭐 기차가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 근데 이게 또 스테이션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또 시계 바꾸면 방폭되니까 아임스케얼드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 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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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